비둘주세요. 비둘주세요.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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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일어나서 해야겠다. 오! 이거 선 바꾼 폐 Kate 숯이나 없으면 이걸 파는 거라면 얼마면 살 수 있어 당장에 사서 찢었다 부치고 싶어 but the year 너넨 끝 내가 Untung 근데 왜 네 형은 딱 우리 맞은 척 말할까 딜플로 한 명 감당 못해 네 명이 뭉쳤지 여기 다 모였는데 Hmm 한 명은 갔지 그리고の auf靓的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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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은 같지 왔던 최고도 X렬 난 내 디스텔 너랑은 체급 안 맞아 형 뒤 숨는 게 어때 네 형이 말한 자 형 뒤 숨는 게 어때 네 형이 말한 체급 위치가 승패를 정한다면 아악 평생 못 이겨 유재석 옆에 넉살 왜 이겼다고 거짓말해 허승 왜 이겼다고 거짓말해 허승 깍자 승리 취의 이름 그대로지 허승 허승 이거 하러 나온 사람 같아 그니까 가짜 승리 취의 이름 그대로지 허승 오디션 오디션 그렇게 욕하더니 대체 얘네 왜 여기 있어 얘네 왜 여기 있어 아악 맥더 X딬 얘네는 왜 여기 있어 2명이나 있네 QM 와 살발하다 와 말리기 형님이 아이고야 아이고 QM 형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주눅 들어있다가 갑자기 디스전 하니까 갑자기 이게 올라왔네 저에게 발언권이 없는 상태에서 두들겨 맞으니까 기분이 썩 좋진 않았는데 퉤 좋았다 이제 시작이야 뭐야 뭐야 삼겹살 진짜 뽑는 거야? 삼겹살이야? 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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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저것네 진짜로 소품 준비 너무 많이 했다 아예 좀 덜이 가 있어갖고 좀 익혀야 돼가지고 익혀야 돼가지고 니 미래야 어 밥만 그앞에 밥만 승리 형 DJ 드롭 더 미트 레츠고 와 진짜 미쳤다 고 이름 모르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힙합팸이 아닙니다 진짜? 뭐라고? 예 예 예 어 소문난 잔치 먹을 게 정말 없다네 그게 너 때문인 건 여기 있는 모두가 안다네 포롱난 네 실력 방송하자마자 퇴물 3대 성인병 지워도 못 올리는 체급 못 올리는 체급 이름 모르면 아니라고 힙합팬 근데 너 3차 때 졌잖아 수린이한테 탈락 비교 상대 도윤희는 중학생 같은 회사 시클 로스 형이 이때 할 말 똑바로 해 쪽팔리잖아 똑바로 해 쪽팔리잖아 똑바로 해 쪽팔리잖아 똑바로 해 쪽팔리잖아 아 같은 회사잖아 똑바로 해 쪽팔리잖아 하하 내가 딥 플로우였으면 너랑 계약 안 하 사실 나 이것 말고 디스할 게 없더라고 오 아 너랑 계약 안 하 사실 나 이것 말고 디스할 게 없더라고 근데 방송은 자꾸 너랑 나를 역더라고 착각하는 것 같으니까 잘 적어놔도 평범한 랩하는 실력도 평범한 거 사실 니 사기 전에 받아야 해 감사 사실 니 사기 전에 받아야 해 감사 너 우리 아니었으면 방송 나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봐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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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놨 나도 찍어놨 생활자 괴형도 웃기다 아니 진짜 전티스 형이랑 나랑 노선 안 바꿨으면 어떡할 뻔했냐 진짜 감사한 줄 알아야 해 먹어봐 빨리 가 덜 익었네 덜 익었네 덜 익었어 완전히 덜 익었어 아 못 먹는 거네 먹을 수 있으면 바로 먹을라 그랬는데 덜 익은 거 먹으면 안 되긴 하지 근데 요즘은 괜찮대 동전이 좋아져가지고 아 너무 재밌었다 이거 이게 디스전이지